제가 이게 안경을 쓰고 이걸 좀 쓰다가 오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또 이게 어려운 데다가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도울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도울 사람 또 몸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분야도 이것을 마케팅을 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할 일이 많잖아요 재무적인 그런 것도 그리고 이런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각 분야에 이런 어떤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죠 돕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님 혼자서 자녀를 다 키웁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또 이 아이들의 앞길과 미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 때때로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학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도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로 나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정말 이걸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힘으로 도와줄 사람 그런 내게 없는 지혜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성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에게 많은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연단 받고 고난 받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며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집화 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다 집화, 문하세 집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왔는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셉 목사를 도와서 이 꿈의 교회가 엄청나게 큰 부응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운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여기 빼주지 않고 그 이름을 다 기록에 놓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은 불의치 아니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어때요? 누가 보든지 사울이 왕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사울왕의 명령과 그 다스림 안에 있어요 군대도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많고 그 백성들을 그런 어떤 따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재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훨씬 여러분 어때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다윗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내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사업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기에는 벅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신가 어느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보내주신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꼭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 누군가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딱 와서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나 이럴 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냐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가서 애국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도울자를 보내겠다 아멘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누구를 보내서 도와준다고요? 아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댈 거 없어 하나님이 뭐 하라면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도울자를 물질이 표현하는 물질로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문외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싸우니 이렇게 하면은 나아가면 여러분들 그 분야에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도울자로 보내주십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선교할 때도 요즘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시아로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잖아요 계속 길이 막혀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마케도냐에 사람들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하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리포라는 도시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더니 다 성교하는 데 도울자를 물질로 도울자 예비된 영혼 다 거기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시아로 갔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도울자를 보내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생만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려운 일만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도와주시거나 하여튼 그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내가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해보도 안 하고 하나님 도울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때는 도울자를 안 보내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다위대에게 가르쳐요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설계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딱 보니까 야 이게 뭐 조각을 해야 되는 굉장히 막 그런 거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걸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근처에 히람 왕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히람 왕이 왔는데 도울자 거기에 보니까 나무도 잘 베이는 사람 공교하게 이것을 조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걸 자기 힘으로 이걸 다 기술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도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오홀레압과 부살렘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버려요 지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것을 잘 해가지고 그걸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라는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모든 걸 하나님께 밀어놓고 하나님 도울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 그런데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이씨 여러분 이 동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갈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가서 다이씨를 도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이씨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낸 도울자들이 와서 나도 당신과 함께 나도 당신과 함께 나도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이 무슨 나중에 다이씨 왕이 됐을 때 뭐 재상이 되고 군사령관이 되고 거기에 뭐 대신들이 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그 감동에 순종해서 가서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씨 왕이 되니까 그 도왔던 사람들한테 다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뭐 사령관도 되고 재상도 되고 대신도 되고 하여튼 그런 어떤 개국 공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이씨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야 너 어떤 사람 가서 도와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난 내키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도우라고는 너 물질로 도와라 너 가서 좀 몸으로 도와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와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내가 내키지 않아도 도와야 돼 그러면 함께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냐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느에미야 성경에 보면 느에미야서가 나오죠 그런데 느에미야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느에미야가 바사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 동생 하나님이 왔는데 에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니까 에루살렘 성이 다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또 에루살렘 그 도시 성곽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제국에서 높은 자리에서 북용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성인 에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니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도울 자를 보낸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그 무너진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 에루살렘 성곽을 다시 제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환경만 이런 것만 보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제 어전에 나갔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항상 밝은 얼굴인데 그날 얼굴에 보니까 어둠이 가득 수심이 가득 어찌하니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는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곁에 왕우도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 왕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필요한 성벽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물자 거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든 쓸 거기 양시 또 그리고 그 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이런 것들을 왕에게 요청을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따라가서 도울 자도 다 보내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느해미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왕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느해미아를 도왔습니다 왕우도 그 곁에서 또 느해미아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느해미아를 도와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곽을 다 제거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혼자서는 못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마음의 소원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얼굴을 보고 해요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도울 자가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구일 때도 있다고요? 천사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 다니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러잖아요? 천사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여러 번 보면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운 적이 많이 있죠 진짜 여러 번 도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로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물질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사소한 걸 한다니 내가 직장에 가는데 아이를 지금 이제 직장에서 육아휴직 냈다가 끝나는데 이 아이를 누군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소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이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잘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아주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그 어떤 이제 시청에 일을 보러 갔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서 누군가 뭐 할 때 내가 이거 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나를 도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면 그 일이 쉽게 될 수도 있잖아요 누에미아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달라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도울 자 정말 다 보내주셨대요 거기에 쌀도 보내주시고 쉽게 말하면 돌과 거기에 흙과 이런 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거 다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가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도울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도울 자를 보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성경에 보면 도울 자를 보내주신 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계에 나와요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니까 좋지가 않아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그에게 뭐를 만들었어요 돕는 폐피를 내가 지으려 그랬잖아요 도울 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도울 자를 그래가지고 아담이 딱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걸 마취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여튼 잠들게 하셨다 이 많은 성경에 보면 어느 때 그런 거예요 죽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쪽을 갈비뼈를 치여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기쁘게 받아들였죠 도울 자가 온 뒤 왜 저렇게 생긴 것이 저 모양으로 생겼냐 하면서 아 이러면서 그 거부의 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울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인생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어떻게 돼요 하와의 도움 그렇잖아요 이 하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 거예요 만약에 평생을 도우면서 살을 하고 도울 자를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주셨는데 아유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도울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아 도와준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필요 없대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도와준다 그러면 나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줘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도와주시나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어떻게 해요 도울 자를 보내서 도와주세요 꼭 무슨 초자인적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돕는 방법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울 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처럼 내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아담이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좋은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울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 보내주신 도울 자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때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사람이 죽고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데 도울 자를 좋은 사람 보내줄라는데 성깔이 개떡 같아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도울 자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윤이 결혼해버렸으니까 소용없지 저기도 결혼해버렸고 그러면 우리 수윤이가 예를 들어서 지윤이가 결혼한다고요 지윤이한테 좋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려고 하나님이 신랑감을 평생에 도울 자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꼬라지가 개꼬라지 같고 싸납기가 얼마나 싸납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지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신 도울 자를 이렇게 꼭 도울 자 하니까 물질로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최고의 도울 자는 평생의 반려자예요 아메 내 인생에 그런 함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나에게 좋은 도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내주시겠냐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다이순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다이순에게 온 사람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무슨 좀 온랄루 말하면 있잖아요 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이 많고 또 막 좀 불량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세상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썩 그 사람을 질로 따진다면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 받아줘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줘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누가 세상을 볼 때 저것들이 뭐 하겠느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다이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엄청난 돕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보통 교회도 있잖아요 개척교회 해본 목사들은 그걸 알아요 개척교회는요 처음에는 절대 좋은 사람이 안 와요 어떻게 했냐 다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 맨날 그런 거 달라고 온 사람 있잖아요 좀 뭐 한 2%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무의도식한 사람들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런데 점점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런 사람들 올 때 에이구 저런 것들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 용원들을 내쫓아버리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교회는 절대 성장이 안 되고 부응이 안 돼요 아 저 사람을 불쌍이고 저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 내가 저 종에게는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 교회는 영혼을 보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막 어떤 와서 막 일하고 충성하고 이럴 사람 별로 안 와요 다 와서 그런 어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처음에 200명, 400명, 600명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그 정말 별벌이 없던 사람들이 뭐가 용사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으로 볼 때는 별벌이 없어도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부족하지만 교회 와서 믿음이 들어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더 큰 도울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 신분같이 뭐 가진 거 있습니까 뭐 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은혜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받아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목회에도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에 물질로 도울 사람도 있지만 기도로 돕는 독립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회적인 건 없어도 기도로 도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도울 자가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신가 하나님을 기쁘시 가는 삶을 살면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다윗이 보면요 기름 부어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우랑이 시기에 질투심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번이나 이 사우랑이 단창으로 찔려고 단창을 던져서 이렇게 또 군대를 보내서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누가 도와주냐면 사우랑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굉장히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알게 평상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런 인간관계를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였는데 그 관계를 잘 해놨잖아요 그 관계가 좋으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관계가 안 좋아 봐요 그러면 도울 능력이 있어도 절대 안 도와줘 그렇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굉장히 우정이 좋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막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요나단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이제 사우랑과 그 요나단과 요나답과 이건 그 사우랑의 왕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여러분 보면 나오죠 왜 그랬어요? 그런 뜨거운 우정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운 거죠 그런데 사우랑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만 도운 게 아니에요 언제 한 번은 사우랑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그 집에 군인을 보내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도와줘서 도망쳤어요? 사우랑이 다윗의 부인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염소털을 갖다 씌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갖다 놔둬가지고 그 사람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했는데 다윗을 그래가지고 피신을 시켜가지고 도와서 죽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가는 삶을 사니까 그런 원수의 딸이라도 그 원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바레 집에 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나는 그런 걸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거기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울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냐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울자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도울자를 보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넓히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보내신 사람을 사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뭔가 거기에 도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하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유가 보면 그게 도울자를 보내달라는 그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별별 도울자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지금은 좋아 보여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인생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먹든지 맛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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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